어떻게 오셨어요? 뭐 방 드릴까요? 저는요, 나남 식구사선 사령부 한태주 중입니다. 그 조선의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불량 선인을 잡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. 어제 이곳에 외지인 두 명이... 아, 없어요. 네? 없습니다. 아침 일찍 떠났어요, 무슨 볼일 있다면서. 아침 일찍 떠났다고요? 확실합니까? 예, 확실하죠. 그럼 저희가 잠시 수색을 좀 해도 될까요? 어휴, 안 되죠. 예? 아, 왜 자꾸 예거리죠? 안 된다고요. 영업 중이잖아요. 손님들 놀래.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험한 꼴 당하기 싫으시면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죠!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, 왜 협조. 아, 협조하라고 협박하시는 거였구나, 저를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. 아이고, 협조해드리겠습니다. 잠깐만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예, 협조를 당연히 해드려야죠. 오, 하지만 뭔 거야. 하지만, 총 내려놔. 어따 명령질이야. 명령하지 마! 솔지 알고 그러는 거예요?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! 어라? 나 잘 써네.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. 알면 꺼져! 양 눈가를 한 방씩 박아버리기 전에. 양 눈가를 한 방씩 박아버리기 전에.